여러분 안녕하세요 랩핑맨 입니다 레고 마블 슈퍼 히어로즈 이야기를 계속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뉴욕 한복판이죠 다시 아이언맨과 헐크가 짝이 돼서 또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게 됐습니다 어 일단은 저기 이 투명한 스터드를 따라가야 되죠 스타크 타워라고 여기가 아 익스플로링 뉴욕시티 어 이런것들이 있군요 여기 어디야 이걸로 가고싶은 곳을 정할 수가 있는데 본데 어 여기는 자 이런식으로 오픈월드 게임 예 그런 스타일인가요 가고싶은 곳을 가볼 수 있나 자 뉴욕시티 어 택시도 탈 수 있어 어 가자 어 어 잠깐만 어 부수... 부수면 어떻게 해 쟤 뭐 눌러야 되지 방향키만으로 가는게 아니네 어 아 이거 엑셀이 있는데 후진이 안 돼요 후진이 또 한... 아니... 후진이... 아... 또 한 대 후진 아이씨 환장하겠네 후진 자아... 자아... 점프 그래 그런게 뭐 필요해 휴우 오호 야아 더 올라와 볼까요 휴우 이야아 야아 근데 헐크는? 야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거야 이야아 이야아 야야 와아 애가 스타크타워 이구나 지금 우후 아이야 오오 더 올라가 봐 더 올라가 봐 더 올라가 봐 쭉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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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쯔어 그 저기 영화에서도 예 막 대기꾼까지 갔다가 시스템이 얼어가지고 떨어지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와 저쪽도 갈 수 있나? 휴우 휴우 오 이야 휴우 와 저기 나 헐크가 헐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예 저쪽으로 와 이야 이야 야 이거 재밌다 지금 예 래핑맨에서 진행하고 있던 게임 중에 예 저거 뭐지 갑자기 아 프로토타입 예 프로토타입 1편 에서도 이렇게 뉴욕시를 돌아다니고 있었는데요 예 오 헐크 헐크 어떻게 왔어 어? 엘리비터 타고 왔어? 오 잘했어 어 그래 미안해 나 혼자 놀고 있어가지고 자 아 야 여기 여기 들어가 봐야지 짠 야 완전히 요즘 아이언맨 인기가 높아져가지고 예 아이언맨이 거의 뭐 주인공인데요 주인공 이게 지금 예 초능력 각 사람들이 예 초능력을 갖고 있는 것보다 예 이런 엄청난 재력 재력을 갖고 있는 거를 예 더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그 최근 영화 들의 경향이 초능력을 가진 그런 슈퍼 히어로들의 그런 좀 어두운 면 예 그런 면들을 휴 부각시키다 보니까 더욱더 이런 어우 이야 너무 멋 넘 멋있는 것 같아 그렇죠 폼나죠 예 그 쫄쫄이 그 슈퍼맨 팬츠 입은 것보다 예 멋있잖아요 하여튼 요새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자 가보자 어 여기서 너무 시간을 오래 끊은 것 같아요 차를 한번 타봐야겠는데 차 한번 타고 말테야 이쪽으로 온 차 없나? 이차 이차도 타야겠는데 이게 지금 뒤로 가 뒤로 뒤로 안돼요 예 지금 다른 게임하고 다르게 다른 게임은 어 방향키만 누르면 운전이 되는데 지금은 어 엑셀 버튼이 있어요 점프키가 근데 후진이 안돼 어 지금 예 슈퍼히로가 히어로들이 일한다고 예 기꺼이 차를 빌려주고는 있는데 운전을 할 수가 없어 아이언맨이 뭐 운전할 필요가 없겠죠 자 가보자 이제 좀 예 어이 날아다니는 거 어 저거 뭐지 이렇게 지나가면 뭐가 뿅 지나갔어 지나가 지나가 뭐지 이거 이거 뭘까요 아 재밌는 게 너무 많은데 또 어 사고 났어 어 아이언맨도 아이언맨도 교통사고 나면은 조금 아픈가봐요 조금 아픈가봐요 자 여기 뉴욕 사람들은 예 이런 아이언맨 너무 자주 보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죠 예 이런 슈퍼히로들 야 여긴 어디가니 못가 형이 대신 가볼게 아 백스터 빌딩 아까 전에 우리가 지난 편에서 갔던 곳이죠 예 예 여기 그래 오 달리기도 달리기도 빠른데 역시 어 이번엔 문 열려있네요 알았어 알았어 화살표 여긴가 본데 이제 어퍼 이스트 사이드 터보 어 어 어 그런데 여기 이 다 온 거 같은데요 어 여기 어디로 이렇게 멀리 가는 거야 어 미안 미안 미안해요 어허허허 형 다 부수면 어떻게 해 완전 이 악당들이 이 도시를 부수는 것 보다 이 히어로들이 부수는 게 더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. 꿍꿍꿍 잘 따라오고 있지? 어 엇 이렇게 다 그래 여기 왔어 이제 엇 어쩌란 말이냐 vehicle calling points can be used to return to the shelled heli carrier instantly 아 헬리 캐리어로 돌아오라고 싫어 더 놀다 갈 거야 싫어 자 뭐 특별한 건 없죠 그냥 스터드만 있는 것 같고 쓰레기통 어 안 부서지는 쓰레기통이야 알았어 알았어 타워 어 근데 지금 예 뭔가 막혀있죠 예 뿅 뿅 뿅 뿅 자 헬리 캐리어로 가는 어 어 이 양반은 조종해주시는 분이 따로 있네 이거 뭐지 땅땅땅 땅땅 종은 뭐 특별히 역할이 없나 오오 점프점프 자 아이언맨이 물에 빠져 죽으면 너무 폼이 안나죠 저건 뭐지 이건 뭐지 이거부터 한번 해보고 짠 효병 짠짠짠짠짠짠 리턴 투 헬리 캐리어 비클스 캐릭터스 이거 이걸 한번 해볼까요 어 스피드보트 오오 스피드보트가 생겼는데 아니 저거 타보자 아니 나가보자 나가보자 이걸 여기 됐어 스피드 아니 낚시 낚시를 아니 스피드보트라며 낚시를 하고 있어 앞에 타야 되는구나 여기 여기 탈 수 있나 어 이렇게 어 이것도 마찬가지네 이번에 아아이야 오호 아아 야아 이거는 진짜 작정하고 물건 하나 만들었는데요 예 오 따라왔어 미안 다시 어 어.. 어 미안 이번에는.. 어.. 니가 해.. 에이! 화나 나는 안 태워주고 어? 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언제 이런게 와 있었죠? 택배야씨가 왔다 갔나? 딱 다 무슨것 같았는데 자 어? 얘는 할 수가 없어? 안녕하세요 홈장님 자 이거를 고쳐준거는 고마운데 표를 내야된대요 예 규칙은 규칙이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 혹시 보셨나? 예 가만히 있으면은 춤을 추죠 좀 더 기다려야되나? 자 로보트춤 하하하 이거.. 이거.. 그.. 오오야 오예에 토니 스타크 토니 스타크 오오 인사까지 오오 짠 오오 예 저 옆에서도 한번 볼까요? 예 원래 정면에서 춤추는거 봤으니까 다시한번 댄스타임 짠 오 아닌데? 오오 이거는 또 이제 본인의 팬들을 팬들에게 티켓을 구하러 가는거죠? 아 너무 또 빨리 난다 조립 짠짠짠짠짠짠짠 이게 뭐죠? 발권기인가 발권기 짠 짜잔 부숴 이제 아무도 못하게 나만 탈수 있게 부수지는 않네요 예 전화? 전화가 왜 필요해 응? 스마트폰으로 하면 돼 어 이건 또 뭐지? 자 이거 오늘 안으로 저기 뭐야 헬리캐리어로 가긴 글렀네 구경해야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짠 리턴 투 헬리캐리어 비히클 캐릭터 캐릭터를 이번 한번에 눌러볼까? 어 블랙 위더 닥터 옥토퍼스? 이건 뭐 다음에 하죠 예 이걸로 누르면 표 없이도 그냥 가는건가? 저기서는 표를 달라고 그랬죠 이거 한번 눌러보자 그냥 어 이거 뭐야 표 필요가 없잖아 표 필요 없었어 그래도 어? 다시 내려가는거 아냐? 저 티켓 티켓은 어디다 쓰는거지? 우와 헬리캐리어 커맨드센터 헬리캐리어 커맨드센터 헬리캐리어 커맨드센터 엄청나요? 하여튼 스테이크 컨솔에서 선택할 수 있음 자 자 예 중앙콘솔에서 지금까지 했던 그 스테이지를 리플레이 할 수 있구요 예 웰컴 투 더 헬리캐리어 커맨드센터 야 이거는 역시 헬리캐리어라도 이 우리 우리 근처 사무실에서 쓰는 이 냉온수기 똑같은게 있죠 이게 있으면은 그 물 갖다주는 아저씨도 여기까지 온단 얘기인데 그 아저씨는 비행기 타고 오시나 자 중앙콘솔 예 에이치네 이번에 짠 자 샌드센트럴 스테이션 예 우리 플레이 했었구요 타임스퀘어 오프 이렇게 했었고 예 익스플로라토리 레이버토리 이것까지 우리가 지금 플레이를 했었죠 잠깐만 잠깐만 그럼 다음 미션은 어 우와 날라다녀도 되나봐 어우 그 야 여기 부숴면 안되지 부숴도 되나봐 아무도 뭐라고 안그래 자 부숴 부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 유 캐릭터 아이컨 예 캐릭터 아이컨 안에 아래쪽에 지금 우리가 아까 전에 구했던 그 티켓 팰리 티켓이 지금 있죠 팰리 티켓 뭐 여기 떨어지는거 아니지 오 자 뭐 가지고 있으면 필요할때 뭐 쓰게 되겠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왔으니까 예 헬리캐리어 아마도 이제 이 시리즈 이거 이거 깨지지는 않고 깨지네 자 다음에 오면 다 누가 고쳐놨을거야 예 시리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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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동안 예 누가 고쳐올테니까 걱정말고 어 자 이제 어디로 가지 어 여기서 볼일이 없나본데 짠 짜안 빠밤 빠밤 자 어 저기 요원 컬슨 요원이었나 아 아 또 다시 아 뉴욕에 내려가려면 뛰어내려가야된다고 오 오 그래 여기 가운데 맞아 여기 오고 싶었어 천천히 어 그래 여기 어 뭐 걸려있는데 엔진에 다 뭐 쓰레기같은게 꽤 많아 이건 또 뭐야 아 저건 내가 어 못 없어네 어 다이템 유어 캐리 야 저거 뭐지 후 이렇게 통과하면 되나 어딨었지 어 여기있다 짜자잔 어 뭐야 갑자기 내려가 어떻게 내려가지 아이 지나버렸어 아아 우와 아 저거 뭐 미션이 근데 잠깐만 아 이거 이제 알았다 자 일단 내려가는거는 완전히 불을 끄고 그냥 내려가는거는 두번 연타고 하강하는거는 꾹 누르고 있으면 되네 아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어떻게 날아다니 이제 이제 알았어 여기 불 났는데 날아다니는 마스터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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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아냐아냐 아 아 에이 아직은 예 마스터 하진 어떻게 하는지만 알았어요 마스터는 안됐고 아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스무스하게 날아다니면 되는데 말이야 그렇죠. 어 여기 지금 돌아다니느라고 여기죠. 내려갑시다. 다시. 뉴욕으로 내려가서 여기 낙하산 점프 휴 휴 휴